흔들린 연기파 배우가 냈죠. 우리 김환이 양도 있지 않습니까? 아 뭐 말이 필요 없죠. 그냥 뭐 말이 무엇이 좋은지 이거 딱 한마디로 끝나죠. 전라도 펄트리를 능수능랄하게 구사를 하잖아요. 서울 출생입니다. 서울 출생입니까? 서울 출생입니다. 근데 아버지가 전라도뿐이어서 연기지도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이셨대요. 얘기를 하고서 자 그 부분은 좀 더 느리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맛이 연기에서 그대로 산 거죠.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아빠가 가르쳐주는데 이거보다 편한 선생님이 어디가 있겠어요? 올해 충무를 위해서 가장 핫한 신인이죠. 김태리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박찬혁 사단에 합류하게 됩니다. 이게 첫 스크린 데뷔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캐릭터도 인상적이고 마스크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신선했었어요. 김태리 씨가 신인이다 보니까 소속사에서도 김태리 씨를 오디션을 보게 하면서도 그냥 보낸 거예요. 사실은 그냥 박찬혁 감독님 얼굴 한 번 보면 좋지 않겠냐. 그 앞에서 네가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하고 이제 보내놨더니 덜컥 전화가 온 거예요. 같이 해보자고.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